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예술은 우리 인생을 가을 단풍잎보다 더 곱게 물든다. 시가 있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2020년 제4호 다선문학상 신인문학상 수상식이 출판기념회를 주최 주관하신 다선문학 발행의 김성호 회장님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름다운 숲으로 하신 회원 여러분들께 따뜻한 이로와 축하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바쁜 시간 나누어서 귀한 발 끌어보신 내외 기빈 수상자 가족 친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무대에 오르실 문화 예술 특별히 신앙성 아티스트 여러분들께 진정어린 축하와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선문학 수상자 대상 신화정 최우수상 김미경님, 금상 유정근님, 작품상 고은빈님, 신인문학상 김용농님, 이다혜님 등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처난 세상에 위로를 주어 따뜻한 글로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 순간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다선문학과 함께 큰 시위를 큰 작가로서 성장하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가라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숙선 민족시인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